윤석열 대통령님의 의료개혁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정부에서 이제 단독으로 개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사에서 나는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좀 안정이 되는 것은 내년 봄이 돼야 된다고 봐 어떻게 됐죠 뭐 의료개혁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뭐가 해서 아무튼 음력 3,4월이 돼야만 그러면 양력으로 4월이겠지 그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제는 못하겠다 정부라는 건 뭐야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담아 했잖아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냐는 거지 그 의료계획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 2천명 증언하겠다 이래서 의료계와 반발을 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투고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잘못했다 뭐 했다 그게 먼저잖아 그걸 하고 나서 정부가 못하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뭐 여야 하고 또 의사협회하고 뭐 3개 업체 3개 3군데가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과가 잇따라야 되는데 사과가 없잖아 그리고 또 여야가 지금 합쳐지겠어 쉬운 말로 엄청나게 또 그 의료 문제인 것 같고 또 싸우고 있고 서로 잘했다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합의가 되고 뭐가 된 건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내년 음력 3,4월이 되야만 안정이 된다는 거지 그 안에는 진짜 아프신 분들도 아프면 안되고 사고 나서 다치면 안되고 서로가 저 내 스스로가 내 준비를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튼 내년 3,4월이 되야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쯤 뭐 정부가 됐건 의사협회가 됐건 여야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뭔가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겠지 감사합니다